오늘도 각 가정에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이 귀한 시간을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주기력의 학생들도 알 만큼 아주 친밀한 우리 본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배우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어떤 목사님이 그러자 그러는데 누군가가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되 그냥 주시지 아니하고 고통이라는 고난이라는 보따리에 보지하게 쌓아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복을 받으려면 고통이라는 보지하기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것들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는데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위기와 고통과 고난을 지나고 나면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이 주면 아름다운 선물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한 무명의 신앙에도 그랬는지 10편 119편 67제도 고백했습니다 고난 당한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제가 지키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이 어려운 시절을 지내고 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세단한 깨달음이 있고 그리고 저 신앙일 고백인처럼 주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 중앙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대를 당했던 우리들이 죽음의 문턱가에 갔던 나만의 모습을 통해서 또는 그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지혜를 우리가 배우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이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나만은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위기에 있는 암몬을 살려낸 굉장히 탁월한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뿐만은 아닙니다 그는 권력자였고 꽤 인기가 있어서 왕과 백성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을 만한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유한 사람이었고 우리말로 말하면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아니 성경의 본문에 말하면 인격적으로 꽤 성숙하고 인격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었으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는가 이스라엘에 잡혀온 소녀 계집하라 조그마한 종이 있는데 그 종이 자기가 모시고 있는 주인인 나만이 나병으로 걸려 죽게 되었다고 했을 때 자기 주인에게 말합니다 내 고향에 있는 엘리사가 만나면 그가 우리 주인님의 병을 고쳐줄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나만이 어린 계집 종이었지만 잘 대해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억울하게 종으로 잡혀온 것도 억울한데 아마 그가 잘못해주고 핍박하고 홀대하고 어빈스하고 그랬다 그러면 너 죽어봐라 그러고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한나라의 군대 장관이 그 무명의 조그마한 계집 종이의 사랑의 메시지를 받았다면 참 괜찮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건 무엇입니까 그는 권력자입니다 그는 목숨을 내리고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죽음을 두렵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부가 있었습니다 명예도 있었습니다 인격적인 성수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놀랍게도 기쁨이라고 하는 나만이라는 이름 뜻이 기쁨인데 기쁨이라는 자기 이름에 대한 것처럼 그는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날마다 썩은 문들어 들어가는 자기 육체를 보면서 모처럼 힘들었을 것입니다 나만 우리가 말하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도 썩어져가는 자기 몸의 질병 나병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나만을 보면 한 신앙인의 신앙 고백이 생각에 납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하는 용사가 없으며 왕이 힘이 커도 스스로 많은 군대로 구원하는 왕이 없고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를 구하지 못하도다 구원하의 말은 헛것이 미루다 아 구원한다고 떵떵거린 사람의 말은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가 천하장소고 수많은 걸 건드린 용사고 왕일을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만이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기자는 그 다음 절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10편 33편 18절 19절 뭐라고 나와요? 똑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그 경애하는 자,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의 영혼을 사방에서 건드시며 저희를 기근시에 살게 하시는 너다 용사가 스스로 힘이 구원하지 못하고 왕이 수많은 군대를 건드려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데 오직 여호와의 은혜를 악망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시고 그의 기근시에 그를 살려내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나만의 이야기는 나만 가정의 이야기요 우리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나만에게 하나님이 필요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시자고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백신이 필요합니까? 뭐가 더 여러분에게 중요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남들이 부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부르고 있습니까? 한번쯤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잘 보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만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 이게 나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수백 년 수천 년 사람 얘기를 해서 뭐하게 해요 잘 보십시오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너는 나만처럼 간절함이 있느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나만의 계집종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즉시 행동에 옮깁니다 여러분 한나라의 장군입니다 여러분 최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웃나라에 간다는 건 잘못하면 두 나라 간의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면 한번 사전에 알아보고 정말 계집종이 얘기가 사실인지 한번 알아보고 갈만도 한데 나만은 즉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만에게는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예수님 기도하실 때 뭐라고 성경을 말씀하시면 누가 보면 22장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심에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처럼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은 필요하는데 간절히 필요합니까? 우리 기도가 간절함이 있습니까? 우리 찬양이 간절함이 있습니까? 우리 사역을 간절하게 합니까? 아니면 대강 기도하고 대강 사역하고 대강 살아가는 것이예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간절함이 있느냐?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아마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아 저분은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그동안 몇 달 동안 예배를 간절히 사모했구나 알게 될 것이고 아 저분은 명색의 집사여 권사여 장르의 목사인데 아 몇 달 지나고 나니까 아 저분은 그동안 그냥 대강대강 살았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메시지는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만처럼 간절함이 있는가 정말 간절함이 있는가 내가 성령 충만함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 기도와 내 바람이 정말로 간절함이 있는가 내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 정말로 간절함이 있는가 아니면 적당히 살아가는 부부여 적당히 살아가는 부모여 자녀인 것인가 두 번째 나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면 나에게 복된 만남과 복된 귀가 있는가 그 말입니다 잘 보십시오 나만이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사랑과 왕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집종이 놀랍게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계집종이 입을 열지 않았다면 나만은 죽었을 것입니다 계집종의 얘기를 듣고 갑니다 갔는데 뜻밖의 자기 생각에는 엘리사가 쫓아 나와서 어떻게 오셨냐고 오시길 잘했다고 나를 어떻게 알았냐고 그리고 막 손을 얹어 기도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얼굴도 보이지 않고 여당가에 가서 물 7번 씻어라 그 말에 놀랍게도 화가 난 거예요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함께 했던 종들이 그의 길을 막고 씁니다 가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정답을 보겠지만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했을 텐데 그 물을 가서 몸을 씻으라는데 못할 게 무엇입니까 가로막습니다 그 사람이 없었다면 그 종들이 없었다면 나만은 오던 길에 돌아가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복된 만남이 있습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나의 복된 존재입니까 아니면 왼수입니까 나는 누구에게 복된 존재입니까 나에게 복된 친구가 있습니까 나의 잘못을 가로막고 그렇게면 안 된다고 말해줄 정말 좋은 친구가 있습니까 나에게 좋은 영적인 멘토가 있습니까 그 문제는 기도해야 될 문제야 당이 좋게 좋은 말할 때 회개하는 문제야 이렇게 말해줄 친구가 있습니까 영적인 멘토가 있습니까 또는 나는 누구에게 복된 존재입니까 뿐만 아니라 나만은 복된 만남만 가질 뿐만 아니라 복된 귀가 있었습니다 그 어린애 같은 조그만한 계집 여자아이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 귀를 막는 종들의 목을 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복된 귀입니다 얇은 귀가 아니라 복된 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이웃을 통해서 내 남편을 통해서 내 아내를 통해서 내 자식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빌려지는 그래서 가던 길을 바꿀 수 있는 복된 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냐면 너는 너의 생각과 너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았는가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나만 올 때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일국의 군대 장관이라는 폼을 잡기 위해서 금은 보아를 가지고 많은 군대를 거리고 떵떵거리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낳게 될 것이고 낳을 때 선물도 좀 주고 폼도 잡고 갈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에는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보다 더 큰 한 나라의 장군인데 내가 가면 그들 벌벌 떨려와서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대해 줄 것이다 그럼 낳게 되면 나는 선물로 나누고 기분 좋게 나팔부며 도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엘리사라는 사람이 얼굴도 안 보이고 요단계에서 몸을 일곱 번 씻으라는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이거 나만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1절 11장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 본문 속에 나만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대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에 손 흔들어 문등변을 골치까 하여노라 다메석강 아마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이켜 푸남 모양으로 떠나니 요단강이 아마 깨끗하지 않았나 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갔을 때 보았던 요단강도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방금 더 깨끗한 강이 있었던가 봐요 저를 생각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 주관이 있었으면 자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대접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아까 말씀드린 그들의 종들이 그를 가로막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나오니 13장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들이 나와서 마하여 가로대 내 아버지여 선지자 당신을 명하여 큰일을 행하라 했다면 행치하냐 하물며 당신의 일계를 씻어 깨끗하게 하미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보다 더 어려운 일 하다고 해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몸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몸을 씻으라는데 뭐가 어려울 게 있습니까 하고 가로막습니다 나만은 복된 길을 가졌기에 그들의 말에 순종합니다 가서 발가벗고 극소에 들어가 몸을 일곱 번 담고 자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선입견 내 판단 내 취향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내 삶 속에 강물처럼 모여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삶과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 너무 아는 게 많고 너무 똑똑한 게 많고 성경도 많이 보았고 경험도 많고 교회도 많이 다녀보았고 너무 요소하게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심판하게 주시면 그게 단순히 받은 얼마나 머리를 굴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는 내 생각 내 경험을 내려놓고 그분 앞에 내 마음을 열어놓을 때 그때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자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려놓고 그분이 원하시는 길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속에 놀랍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서 서 계십니까 하나의 원하는 방법을 찾고 있고 그 방법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지금도 서성거리고 있습니까 이런 서성거리는 사람 지금도 자기 생각으로 뭘 따지고 자기 경험으로 뭘 따지는 사람을 향해서 이사야가 말합니다 여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 얼만큼 다르냐 하늘과 땅이 그렇게 높게 있는 것처럼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그렇게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보다 훨씬 높도다 라고 말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성격과 나의 자존심을 우리 버렸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죠 내 생각을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내려놓고 오늘 말씀 드릴 때 아 나만 내가 다 잘하는 얘기인데 얼마 목사님 잘하나 한번 들어 봐야지 그럼 여러분 벌써 잘못 넘어진 것이야 나만 얘기 내가 잘하는 얘기인데 하우드 윤목사님 내가 나만의 절개를 더 잘할 수 있는데 한번 들어볼까 그럼 이미 쓰러진 거죠 처음 듣는 것처럼 기회를 가지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가 성 읽었던 모든 걸 내려놓고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으로 문을 열 때 하나는 우리에게 수백 번 들었던 말씀이지만 놀라운 은혜를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 생각과 내 판단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하나님의 길을 찾아 방황하고 있습니까 도날드 바나우스 목사님께서 저로서는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천국을 가고 모든 사람이 자기의 방법으로 지옥으로 가고 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천국을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방법으로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나만의 모습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너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발가벗은 몸으로 쓸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물속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 휴양찰라는 갑옷을 입고 왔는데 그 갑옷을 다 벗고 투구도 벗고 찼던 칼로 내려놓고 발가벗은 모습으로 여러분 요단강에 들어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썩어 문들어진 자기가 봐도 지독한 그 문들어진 문등의 상처를 내놓는 건 절대로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어릴 때 1960년도에 한국에 문등병이 막 생겼을 때 정부에서 처음으로 소록도에다가 문등병만 치료하는 센터를 짓고 한국에 있는 모든 문등병자들 다 그로 가도록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저희 집이 제일 잘 살았어요 하필이면 지나가는 길목이네요 가는 문등병마다 저희 집이 들리는 거예요 전 지금도 잊어보지 못해요 코 없는 사람 눈 오는 사람 귀 없는 사람 고름 나오는 사람 손가락을 잘라진 사람들 와서 얼마나 떼를 쓰는 건 몰라요 그럼 밥을 줘야 되고 돈을 줘야 돼요 워낙 무서우니까 전 얼굴이 절반이 썩어진 사람을 봤어요 우리 사과가 이렇게 갈가먹다가 절반 놔두잖아요 그런 것 전 얼굴이 뒷머리만 있고 없는 사람을 제가 본 적도 있어요 그런 모습을 자기 종들 앞에서 저 이방 민족 이스라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혀 주시는 것 제가 이 교회 한 30년이 있었잖아요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소리막제는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 절대 자기 마음을 안 내놓은 사람이 있어요 30년을 사귀어서도 속마음이 어떤지 절대 엎은 안 하는 사람이 철두철미하게 완벽해서 교회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자기 마음도 내놓지 않고 다른 사람 마음도 알려고 하죠 나는 이게 목해 제일 어렵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하나님 앞에 성도 앞에 나에게 밝아벗은 모습을 쓸 줄 알아요 변장하거나 치장하거나 변명하거나 감출만 그만큼 하나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뭐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아십니까 내 남편도 모르고 내 아내도 모르고 목사님 모르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십니까 라고 내가 밝아벗은 모습으로 그 분 앞에 쓸 때 하나님 은혜의 새로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이에요 변장하지 마세요 꾸미지 마세요 괜히 은혜 받았으면 은혜 안 받으면 은혜 받은 척 하지 마세요 은혜 못 받았으면 은혜를 달라고 매달려 되는 것이지 적당히 하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게 어려운 시대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도 내 아내에게 무엇을 숨기고 있고 내 남편에게 무엇을 감추고 있고 내가 그 성도들에게 무엇을 들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나만의 옷을 벗기면서 너희도 그럴 수 있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본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본문의 핵심은 나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핵심은 엘리사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나만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넓은 사랑의 얘기가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첫 번째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람 그대도 군대 장관 그 사람까지도 품어주고 있다는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말하는 여러분이 안본족석은요 아람족석은 족장시대에는 굉장히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렇게 나쁜 사이가 아니었어요 다윗도 아람족석 가운데 아내를 하나를 데려올 만큼 가까이 지냈다가 분열 왕국이 되면서 이 아람과 이스라엘 민족은 상당히 좋은 상태가 아니었고 이스라엘 민족은 꽤 괴롭혔던 족석관 하나가 이 아람족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를 품으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민족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은 모든 민족이 열렸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한번 보시면 1절에 화면에 뜨일 수 있는데 1절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경한 자는 이는 여왁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에게만 능력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방 민족인 나만에게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 승리하게 하신 것이나 아람 족속도 승리하도록 하나님은 관계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민족의 제세상적 나라로 택했을 뿐이십니다 한번 출애국기 19장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될 제세상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성에 구할지니라 내가 모든 민족의 아버지다 이 말입니다 내가 모든 민족이 내 것이다 이 말입니다 다만 너희들은 이 민족을 선비는 제세상 나라로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범보기로 하나님은 나만을 택하여서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 있습니까 한 교회를 삼기면서 난 저 사람하고는 관계하지 못해 혹시 이러십니까 나는 저 사람하고는 수준이 안 맞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 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포로로 잡혀온 계집종 하나도 나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한 입술인데 적어도 십작을 보혈을 용서받고 성령을 받았다는 우리들이 아직도 다쳐진 마음이 있고 품지 못할 사람이 있다면 품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잘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장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 독생을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저 세상 속에는 여러분 놀람 아람족도 있고 안본족도 있고 이사람 민족도 있고 대한민족도 있고 다 있는 것이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수준 있는 사람 수준 없는 사람이든 성격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 모든 사람을 뽑고 있는 것이예요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예요 잘 보십시오 나만이 일곱 번 들어갔는데 만약 여섯 번 반 들어갔으면 고쳐졌을까 제 생각에는 안 고쳐졌을 것이예요 나만은 일곱 번 정확하게 들어갔으면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발가벗을 모습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건 쉽지 않은 것이예요 그런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하는 것이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는데 큰 믿음이 중요한 것이예요 그래서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왕이면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큰 믿음보다 중요한 건 믿음은 하나님께서는 선물인데 적은 믿음을 주셨던 큰 믿음을 주셨던 내게 있는 믿음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예요 내게 있는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예요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하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믿음이란 선물을 주세요 그런데 믿음과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내가 아무리 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의 은혜는 내 삶 가운데 폭포처럼 주어지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만약 다섯 번 반하고 나왔으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잘 보세요 열이고 성벽을 돌기 시작할 때 일곱 번 돌았어요 찬란한 마지막 여섯 번째도 일곱 번째 돌았을 때 열이고 성벽이 무너졌듯이 하나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믿음을 귀하게 보시는 거죠 내가 아는 기도가 최선을 다하는 기도입니까 내가 드는 헌신이 최선을 다하는 헌신입니까 내가 드는 예물이 최선을 다하는 예물입니까 내가 드리는 모든 봉사활동이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그릇 아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가운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 모든 사람을 다 품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복음 중의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믿음이 부족해도 놀랍게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알았습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던질 줄 알았습니다 정말 조그만한 사람의 말에 귀 담을 수 있는 복된 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발가버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가 믿음이 대단하냐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병을 깨끗한 받고 나와서 엘리아에게 선물을 드리며 엘리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가 돌아가면 우리 신과 함께 우리 왕과 함께 림몬 제사를 되나려는데 다시 말하면 이 모합 죄송합니다 자꾸 모합이 암몬 지방사람들 성규로 우상들이 있는데 내가 그들의 신전에 가서 예비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깨달았으니 이제는 진실로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요 그래서 제가 흙을 가져갈 것입니다 아마 흙을 가져가서 예배 재단을 쌓았겠죠 그런데 제가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제가 명세계 군대 장관인데 제가 우리 왕이 섬기는 림몬 왕을 섬기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저도 죽고 우리 식구도 죽을 테니까 제가 마음은 없지만 그를 가서 승배하도록 형태만 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시 바랍니다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다라는 것 같지만 나만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입니다 놀라운 것은 엘리사 우리처럼 그따위 믿음을 가지고 있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따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하면 우리에게 여러분 계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가라 가라 엘리사는 나만의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알았어요 이제 걸음마을 시작한 나만의 믿음을 알았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나만을 믿은 게 아니에요 그를 치유하시는 하나를 믿은 거예요 지금은 저렇게 저가 저렇게 걸어가지만 하나님이 그 역사에 있으니 하나님 언젠간 나만을 붙잡아 위대한 믿음의 장군이 될 거라는 걸 하나님을 믿고 나만을 위로하고 보낸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나만의 엘리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만의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내 너 나은 걸 취소하겠다 가서 뭐 또 저래 그냥 폼만 잡는다고 폼 잡는 것도 싫어 왜 목숨을 못 바치냐 그렇게 묻지 않고 걸음마하는 이 부족한 나만의 믿음을 그대로 받으시고 그를 보내시고 그의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건 우리 교회가 달라서 꽤 큰 교회가 된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린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추하고 때때는 여전히 악해도 그분의 부족한 분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고 넓으신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만큼 잘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 이만큼 서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우리 진례를 깨닫고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사모하는 말씀입니다 똑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궁리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슴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심으로 하셨나이 우리의 선함을 보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갑옷을 벗어버리는 나만의 그걸 보고 하나님 고쳐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만은 부족하지만 믿음이 좀 있었고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은 건 잘한 것이지만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넓고 크신 은혜로 그를 덮어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설교 좀 잘한다고 깔부시면 안 돼요 조심하셔요 아 저분은 기도를 잘하신 분이야 그렇게 소문났다고 함부로 목에 힘주시면 안 돼요 우린 여전히 부족해요 그분의 은혜로 이렇게 세움받고 교회를 섬기게 되는 것이예요 가끔 저를 잘 모르신 분들이 아이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교회를 이렇게 큰 게 아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면 아이 목사님 말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 선함이나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분의 큰 유라심과 저를 사랑하신 은혜로만 된 것이예요 여러분도 그래서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메시지예요 세상은 어렵지만 우리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의 세상을 어렵지만 어렵게 하지만 우리는 살아나게 될 것이고 교회는 여전히 성장이 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그분의 크고 넓은 은혜로 인하여 언젠가 다 모여야 될 것이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땅 끝까지 전파하는 일은 멈추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헌신이 아니라 그분의 크고 넓은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가끔 이 나만 얘기를 하면 저희 그렇게 묻는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 저에게는 저에게 복음을 전해줄 계집종 같은 사람도 없고 제 잘못을 막아줄 만한 주변의 친구도 없고 제가 뭘 맡길 만한 영적인 멘터 엘리사 같은 사람도 저에게는 없습니다 기죽어 산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계집종 같은 사람도 없고 내 앞길을 막는 친구가 막아서는 좋은 친구도 없고 나를 도와줄 만한 영적인 멘터도 없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하여 강구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이시고 지금도 중부하시는 그분이 지금도 계십니다 그분을 붙잡으시면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리시면 하나님은 놀란 은혜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린 지금 어디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어려우니까 내 생각 내 잔물이 굴려서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은혜를 붙잡는 하나님 은혜의 강으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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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에는 정말로 네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일아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는 그 길이 아니 꿈틀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겠어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억없기만 한고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자 마음 담아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밥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에 지으신 그 손이 깊도다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에 지으신 그 손이 깊도다 그 손이 깊도다 그 손이 깊은 새소리 나는 계속 거듭니다 수없이 넘어져 그 손이 깊은 새소리 사람 둘의 방향과는 조금 다른 날에도 그 손이 깊은 새소리 내가 남은 길이 주가 나를 져준 길이니 이곳은 나로 주님의 세계라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 같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리라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이곳은 바로